자, 사연으로 돌아와서 친구의 남동생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진행 중이에요. 근데 자꾸만 친구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무리한 욕을 해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어요. 그리고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일 것 같아서 더욱 고민됩니다. 30대 후반이라는 제 나이가 자꾸만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. 이렇게 써주셨습니다. 결혼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저희가 쉽게 헤어져라 말아라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. 평생에 한 번 하고 이 선택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근데 이 시누이 문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저는 시누이가 없어요. 황벌 씨가 외동 아들이어서 좀 전에 저한테 없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아니 있어도 제가 최대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하겠지만 많이 바뀌셨네요. 네.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. 그럴 수 있죠. 진짜. 맞아요. 네. 그쵸? 네. 저는 오빠 하나 있어요. 그쵸. 저는 형님 좋아합니다. 네. 네. 매우 좋아해요. 끝이에요? 네. 사랑한다고요? 어떻게 해야 되죠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되게 좋아하는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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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바울 씨가 조금 누나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 사실은 이게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집안 대 집안 결혼이기 때문이니까. 맞아요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어떤 결정권에 대해서도 사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게 중요하겠지만 되게 부수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부직히 있습니다. 그럼요.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시누이 분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. 그리고 다른 분이 와도 똑같이 이러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 미연 씨네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막 속상하시겠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럼요. 네. 그리고 이제 바숙 씨가 이제 자기 동생과 이렇게 만남이니까 좀 생각이 확 바뀌긴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사실은 만남을 오랫동안 지내왔던 친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봐요. 그렇죠. 저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좋은 남자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세요 하고 싶은데 진짜 평생 힘들 것 같아서 마음이 짓고 힘듭니다. 3년 동안 무조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거 그러니까요. 대체 왜 그럴까요? 정말. 그냥 자기 인생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관섭을 할까요? 그렇죠. 모르겠어요. 자 우리 럽둥이 여러분의 의견 한번 만나볼게요. 장인서 님이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?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엔 그만하세요. 근데 친구분 정말 너무 나쁘네요. 네. 그러게요. 자 황인애 님. 절진에서 신우위로 위치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? 그것도 갑질이잖아요. 꼭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면 신우위와의 적정선은 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안 봐야 돼요. 안 보는 게 제일 좋겠죠. 바울 씨와 얘기해서 안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나야 되는 거는 이게 고맙네요.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분이라면 안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자 2467 님. 그 결혼 반대합니다. 돌변한 친구와 세연자 님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것 같아 속상하네요. 조심스럽지만 두 분 친구 관계 곧 끝날 것 같아요. 아 네. 비슷한 내용이 많네요. 있으니 지금까지 전화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